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도시 베네치아를 가보겠습니다. 베네치아는 영어로 베니스라 부르며 우리에게는 베니스상인 베니스 영화제로 친숙한 도시입니다. 베네치아에는 인구 26만명이 살고 있고 5만 5천명이 구시가지에 살고 있습니다. 베네치아 구시가지는 수상도시로 육지에서 3.7키로 떨어져 있으며 118개의 작은 섬 150개의 운하 그리고 약 400개가 넘는 다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베네치아라는 이름의 기원은 여러 설이 많지만 하나를 든다면 기원전 10세기부터 이 지역 해안가 살았던 사람들을 베네티인이라 불렀고 그 베네티인에서 베네치아가 되었다는 설이 여러개 중에 하나입니다. 베네치아는 아드리해안쪽에 긴 섬이 있는데 이 섬이 자연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면서 특수지형 석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석호란 모레나 갯불로 된 바다 늪지대를 말합니다. 과거 베네치아는 베네치아 공국의 수도로서 중세와 뇌상스 기간 동안 유럽의 해상무역 금융의 중심지였으며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네치아는 티치아노, 베로네세, 틴토레토 유명한 화가들이 활동했던 도시이고 안토니오, 비발디가 활동했던 곳입니다. 베네치아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찬미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이 비발디 4개의 겨울 2학장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음악이죠? 이온우씨가 비발디 음악을 팬곡해서 헤어진 다음날 곡을 불렀습니다. 시황관계상 음악은 뒤에 붙일테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말기 기원호 5세기경 게르만 민족의 고투족 알라릭은 로마를 약탈하였고 훈족 아틸라는 이탈리아 중북부를 공격하여 로마를 위협하게 됩니다. 이 민족의 공격 목표가 항시 로마였기에 로마에 살았던 일부 귀족들이 베네치아로 이동하여 살게 됩니다. 476년 서로마는 멸망하고 베네치아는 동놈아 제국에 편입되게 됩니다. 동놈아 콘스탄티노폰에서 베네치아는 너무나 먼 거리이기 때문에 베네치아는 오랫동안 독립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8세기 들어 베네치아에는 시민들이 직접 동놈아 총독을 선출해 임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베네치아 총독해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751년 중북부에 있던 롬바르드인들이 점차적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이에 전쟁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베네치아 구시가지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 당시 이곳은 일부 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갯벌이었는데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지역에서 수많은 떡갈나무를 가져와 갯벌에 나무를 박아 그 위에 돌을 얹어 건물을 짓게 됩니다. 참고로 떡갈나무는 참나무의 일종입니다. 베네치아 건물 건설 방식은 수산가옥을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늘었고 점차적으로 그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지금 베네치아 건물 밑에는 수백만개 수천만개의 나무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나무말뚝을 갯벌에 박으면 갯벌의 진흙과 나무말뚝 사이에 공기가 빠지면서 압축이 되어 마치 진공상태처럼 됩니다. 그래서 부패하지 않고 1300-150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오랜 시간을 버텨온 것입니다. 9세기경 브랑크왕국 샤마누 대제는 베네치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6개월간의 포위공격을 통해 베네치아를 함락시키려 했으나 실패하고 맙니다. 샤마누 대제와 비잔틴 황제간의 평화조약으로 베네치아는 영구적으로 비잔틴 제국의 영토로 인정받게 됩니다. 1095년에는 십자군전쟁이 벌어지고 베네치아는 교통의 여주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특히 베네치아는 4차 십자군전쟁에 참여하여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약탈하게 됩니다. 성마르코 대성당에 있는 4마리의 청동말도 이때 들어온 곳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이 함락한 이후 베네치아는 독립국가로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잔틴과 이슬람 세계와 거래하며 막대한 부를 얻게 됩니다. 13세기 후반에 베네치아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건물이 지어졌고 유능한 예술가들도 후원하게 됩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면서 점차적으로 베네치아를 위협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은 베네치아의 동부 무역로를 막아 베네치아는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얻게 됩니다. 게다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항로 개척 등으로 중계무역을 줄여했던 베네치아는 점차적으로 스티하고 에스파라니아, 영국이 유럽의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1797년에 나폴레형이 들어왔고 1814년 나폴레형 이후 베네치아는 오스트리아에 편입이 됩니다. 1866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 이후 이탈리아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20세기 들어 베네치아 주변의 산업단지가 급격히 발달하였고 공장 운영을 위한 대수층에서 지하수를 엄청나게 퍼올리면서 지반치마가 시작되었고 얼마 후 베네치아는 급격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를 금지시켜서 치마 속도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으나 베네치아 구시가 지는 매년 2-3mm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반치마와 홍수 그리고 만조시 해수면 상승은 여전히 베네치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베네치아 구조시는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는 베네치아 중심지에 있는 산마르코 대성당입니다. 이곳은 828년 베네치아인 두 명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에서 마가 성인의 유예를 훔쳐서 베네치아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마가 성인의 유예를 보관하기 위해서 성당이 지어지게 되는데 그 성당은 976년에 반란으로 불타 없어지고 지금 산마르코 대성당은 12세기에 지어진 성당입니다. 그 옆으로는 1514년에 완공한 98.6m의 산마르코 종탑에 있습니다. 이 종탑은 1902년에 무너져 다시 재건축을 했습니다. 두 갈래 공전은 베네치아 청독관저로 9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여러 번 중개축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모습은 15세기에 지어진 공전입니다. 여기는 두 갈래의 공전 바로 옆에 있는 탄식의 다리입니다. 1600년에 지어진 것으로 오른쪽이 감옥 건물인데 제수비 감옥으로 들어가기 전 다리를 건너면서 아름다운 베네스를 보고 탄식을 한다는 다리입니다. 여기는 베네치아의 대훈화입니다. 가장 넓은 백길로 총길이 3.8km이고 넓이는 30에서 90m, 깊이는 5m입니다. 이 다리는 대훈화의 리알도 다리라 불리며 12세기에 지어졌고 여러 번 중개축을 했고 베네치아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입니다. 이것은 베네치아의 명물 곤돌라로 11세기부터 운영했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곤돌라를 화려하게 치장하자 결국 16세기에 아예 검정색으로 칠하게 규정했습니다. 베네치아는 베네스 영화제, 베네스 비엔날레, 베네스 카니발 등 국제적인 예술 행사가 끊이지 않는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오래된 구조시와 아름다운 아드리해가 하나가 되어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아드리아해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여행인들에게는 죽기 전에 꼭 다녀와야 할 도시입니다. 베네치아의 아름다움은 자연과 예술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베네치아인들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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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